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인데 여러분 굿모닝. 오늘 하루 아주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오늘 뉴스를 알려드리면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까지 춥진 않은데 내일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오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위에 감기 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진짜 추워. 우리 집 따뜻하지? 네. 저거 안에 옷 하나 벗고 올게요. 해피가 너무 안고 있어. 완전 너무 좋은가 봐. 어떡해. 좋아하나 봐. 어떡해. 우리 먹고 하자. 먹고. 먹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플레 먹기. 요플레 먹기 도전은 없지? 자, 오늘 일단 오프닝을 하고. 아, 찍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거울만 보고만. 뭘 봐. 거울을 봐. 이거 다 나와야 돼. 하자. 아니, 피디가 무슨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거울을 보고 온다는 게 좀 오바 아닌가요? 응. 젊은 건.. 젊은 건 무조건 예뻐. 왜 그래 해피야. 주가해필? 응.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우리 해피가 요플레 되게 좋아해요. 음, 우리 해피가 요플레 좋아합니다.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저보다 우리 해피를 먹고 싶으신 거죠? 해피 왜 또 죽겠어? 아,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맛있어. 어? 이거 뭔데? 블루베리. 블루베리 요플레 이렇게 좋아해? 응. 이거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야. 할아버지가 사주는 요플레. 하이피 먹어. 자, 우리 이쁜 피디 왔습니다. 이제. 안 예뻐졌기만 해봐.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 저 할아버지는 안 하고 싶어. 아, 원래 전혀 지금 화장 안 하고 그냥 예쁜 거예요. 원래 이래요. 하단은, 하단은 해라. 하단이 나오래 이래요. 하단이 나오래 이래요. 자, 오늘의 도전. 사실 저는 오늘. 그 3월 3일 그. 아, 그 3일절.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갖고 오늘 유튜브 도전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 계정을 어차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피디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이름을 스스로 밝혀주시죠. 서라, 서라. 저는 세라로 밝혀요. 에이. 세라 아니에요, 세라 아니에요. 서라예요, 서라. 무슨 세라야. 서라, 서라, 개석거라. 이걸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무슨 서라, 김서라? 김서람. 김서람 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야지 사실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계정도 안 만들고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려워요? 어, 어렵진 않은데요.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한 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자기 되게 잘하는 척 해놓고서 한 번밖에 안 해봤대요. 뭐야. 요플레 되게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편지. 초반이. 우리 해피북 완성. 야, 근데 이게 도전인데 내가 안 하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유튜브 계정 어떻게 만들는지. 혼자 하면 저는 날밤 셀 거 같아가지고요. 해피야. 더 좀봐, 더 좀봐. 난 해피북이 도전이나 해야겠다. 아이고, 맛있어. 너무 잘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요플레. 아이고. 아, 먼저 그럼 유튜브를 만들려면은 구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래.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된답니다. 구글 아카운트, 네. 구글 아카운트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어휴, 지금 거의 뭐 수다 떨다가 한 한 시간 만에 구글 계정을 겨우겨우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이제 어, 떨려. 떨려, 떨려, 떨려. 제일 오른쪽 위에 이거요? 사람 모양을 누르시네. 어, 사람 모양. 네. 눌러요. 네, 눌렀습니다. 내 채널 있죠, 내 채널. 어, 내 채널이라고 떴네. 내 채널. 안돼, 안돼. 이름을 정해야 돼요. 벌써, 벌써. 유튜브 채널 이름? 네. 그거 너무 힘들다니까. 어떻게 해. 저 이름 정하는 거 진짜. 사실 우리 둘이서 지금 한 시간 동안 이름 정하느라. 아직도 이거 시작을 못 한 거라니까. 이름 어떻게 정해. 박선화 TV. 자꾸 박선화 TV를 밀고 있고 저는 마이 프렌즈 TV를 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보시고 있을 때는 이미 정해졌겠구나. 그쵸? 그쵸. 미래에 오신 여러분들. 저희한테 텔레파스를 좀. 박선화 TV가 좋으세요? 마이 프렌즈 TV가 좋으세요?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박선화 TV. 박선화 TV. 오늘 찍을 테니까. 자, 드디어 정했습니다. 오오오. 지금 제가 이 집에 온 지 한 시간 반이 벌써 지났는데. 한 시간 반 만에 저희가 이름 정하기. 아우, 진짜 드디어 이름을 정했어. 이거 좀 찍어줘, 저거. 이름 어떻게 정하는지. 아니, 제가 찍을 테니까 손 다 쓰셔. 하단만 쳐주세요. 제가 찍어야 되니까. 자, 제 이름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MC 선화. 박선화 할 것인가 마이 프렌즈 할 것인가 다 결국에는 MC 선화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 지금? 네, 이유를 말해주세요. 네,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전문 MC예요. MBC 전문 MC 2기로 활동을 해서 계속해서 MC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MC 선화예요. 근데 왜 그게 웃기냐고. 웃기대요, 이게. 말해줘요. 왜 웃긴 거야, 그러면. 상견말이지만. MC 그리 아세요, 여러분. MC 선화 이름 같지 않아요? MC 선화 하면. 그래서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MC이시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서 나중에 래퍼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야,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해. 나부로 막 MC 그리처럼 그렇게 하래요, 나부로. 아, 나 정말. 그래서 저희 이제 MC 선화로 정했습니다. 네, MC 선화로 정했어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러니까, 누를. 누를까, 지금? 어, 해피아가 왜 뽀뽀를 해, 왜. 안녕하세요. 마이프렌즈TV의 박선화입니다. 어, 오늘부터 제가 마이프렌즈TV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좋은 프렌즈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겁니다. 저희 마이프렌즈TV는 커넥트, 펀, 런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커넥트 되고 그리고 아주 즐겁고 그리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채널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화이팅!